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캐스트를 전부 완료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군요 쟤도 나오나 한번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보고를 받으면은 시작이 되는건데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뭔가 좀 남는걸 해야겠네요 뭐 할말 없니 할말이 있니? 뭔가 좀 퀘스트라도 주던가 대화 이벤트라도 줘서 경험치를 채워줘 의사선생님? 아줌마?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하자 그 컴퓨터로 돈 모으는거 전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까먹었었거든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자 버려 저기는 새 방망이로 못박힌거 만들거야 그리고 후레쉬랑 컴퓨터 일단 컴퓨터만 찾으면 되겠죠? 후레쉬는 뭐 가다보면 어느정도 있을거니까 퀘스트 안나온다면은 계속 그 이제 돈을 벌어서 다음 존브렉스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 퀘스트가 얼마나 남은거지? 음 아 7단이 3까지 해야돼? 졸라 말이야 해야되 아직 반도 안했네 그러면? 아 나도 많이 한줄 알았는데 갈길이 멀고만요 생방송으로 못하는거다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가자 시간이 아깝다 아 나 잠깐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 왜이렇게 요즘 불안하네요 사람 심리라는게 뭐가 잘되고 있거든요 빨리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후레쉬랑 컴퓨터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나는 위치를 찝어둘 것이야 그리고 저는 생각해봤는데 저번에 잡은 보스 힘들게 잡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녀석 창이었으면 쉽게 잡았을 것 같다 정확히 어제 어디서 보스가 나섰지 여기서 나섰었나? 영화 결혼식장이 어디였지? 그... 여기서 꺾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일단은 저기 도박장으로 가자 도박장이 이렇게 티가 안나게 생겼었나? 이렇게 생긴 데 가서 도박인가? 음식점 외부로 보니까 또 힘드네 일단은 일로 갑시다 갑시다 컴퓨터를 구해야돼 어 뭔가 여기 좀비가 좀 적어졌네요 여기 붙어있던 좀비들이 돈도 모아야되고 4만원 모아서 존브렉스를 일단 사는걸로 ATM으로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간다 pp 녹아도 좀 하자 레벨링이 너무 안됐어 이게 무기를 만드는걸 주는게 만든걸로 pp를 모으라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원하다라는 그걸 왜 처먹으세요 뭔가 지금 나 되게 세다 이거 라니도 없는 게임 맞나요? 뭔가 좀 체력 다는것도 그렇고 저번에 막 두대먹고 막 폭폭 달았잖아요 이상한데? 노래를 내가 펬나보네요 잘했네요 어차피 저자가 안걸릴거 아니야 필드음악은 아 비켜봐 야 그걸 왜 들었어 이씨 칼 들라고 칼 무기 만드는 것보다 컴퓨터가 있을텐데 어디 쓸라나? 깨절하게 돈 줄 때가 아니야 컴퓨터를 찾아야돼 컴퓨터를 그 돈 그 판매 그 판매를 한다 금고로 가서 정신 못차리는데 또? 머리가 안돌아가고 있어 절로가 포스터있다 여기 아니고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제가 강도를 다 제거를 했었죠 죽어서도 핸드백은 놓지 않네요 굿에너지 잘 받구요 컴퓨터 있네 와 총도 있네 컴퓨터 있는건 좋은데 후레쉬가 없잖아 야 후레쉬 어딨어 컴퓨터가 있는데 후레쉬가 없네 이건 또 축적인걸 비켜봐 저기 돈 있는데 거기에 걸고 간다 후레쉬가 있을만한 데를 찾아야되는데 내가 내가 저번 캐스터 어디서 했지? 나 진짜 기억이 안난다 그 결혼식장이 어디였지? 밖에 나가서 결혼식장을 갔던건 기억이 나는데 아 여기 슬롯이고 여기였나? 어어 여기였나보다 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빨리 가자 아 이거 두개 들고 가고 싶은데 저기서 하나 처리를 한 다음에 저기서 이제 후레쉬 들고 와가지고 깨부시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슬롯머신은 이걸로 때리면 돈 안생기나? 뭐야 왜그래 뭐한거야 방금 뭔짓이야 아 뭐하냐 뭐하는거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안 박.. 안 비켜? 가자! 아니 이게 미쳤나 진짜 체력 왜이렇게 다냐? 뭐 이상한데? 5칸 달았어? 잠깐 사이에 좀 더 쎄졌나? 내가 약한건가? 비키니라서? 아니야 그럴리가 없다 나 저거 곰인형 콤보 카드 있지 않았나요? 총이랑 곰인형 여기 곰인형 있네 나중에 만들어 보겠어 엄청 많네 곰인형 세개나 있네 나중에 총을 잔뜩 바리바리 사들고 와서 저 근데 곰인형도 당연히 컴퓨터처럼 못 들고 다릴거 아냐 수납을 어떻게 해 뭐 랩이 높아지면은 혹은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수납이 되나? 그런 없을거 같은데 이거 내가 이해가 안된다 살짝 이거 사람 구하지 말고 해야돼 이거 그냥 내 자산을 늘려야돼 pp 모으고 이런걸로 돈 모으고 솔직히 딸 구하려면 존브렉스 있어야하는데 여분도 없이 지금 말이야 뭐야 빨리 가보라고? 아 이거 여유 있는거 아니었어? 뭐 시간 맞춰서 가야돼? 배터리만 두개 꺼지세요 자 하나만 하고 빨리 가봐야겠다 그러면은 어쩔수가 없다 쉽지 않은걸 공룡머리도 있네? 공룡머리로 뭐 쓰는거 있던거 같은데 슬롯머신 있는대로 가야될거 아니야? 뭐 기계에서 돈을 뽑으려면은 자 갑시다 밖에 어디였는데 일단 메인을 진행이 되면은 그냥 깨버리는게 낫겠죠? 어차피 다음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야되니까 플래시가 이 안에 있던가? 다 고치는데는 있고 금고로 가보자 아 꺼지세요 뭐야 아 좀 많은데? 아 아니 야 그냥 지나가기만해도 부딪히면 떨어진거에요 내가 어 지나지겠다 가자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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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마 비켜마 고픈사람이야 지금 컴퓨터 더럽게 멀리 있는거다 어디서 고치면 된다고? 아 여기 무대 뒤에 있었지 빨리 고치자 고친단다 만들자 조금 기대돼 이 기대감 어떡할거야 저 건방이 쓰레기인게 너무 짜증나 여기도 있었네 어떻게 만들어 컴퓨터를 컴퓨터 내용물을 꺼내서 만든 컴퓨터를 부수면 내용물이 나올라나? 아니겠지 만족하고 있죠 아 지금 뭘로 만든거야 이게? 건전지로 만든거야? 모자쓸려나 모자쓸려나 오우예 과연 오늘을 오늘 초록이는 눈명을 벗고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 장난감이 저거는 이거냐? 0 만원 나와?!?! 미쳤냐? 어 8%다 아 미친 존댓빡쎄네 apm 어디서 많이 에이 apm이라다 뭐 보더라기자 이거 이걸 이룬 뭐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한다 atm 아 이게 게임 뭐든 점점 게임을 키면은 머리가 더 나빠지는거 같애 모든걸 잊고 살아 이거 하나에 8%면은 한번밖에 안된다는거 아니야 그냥? 만원 된거는 되게 좋다 만원이면은 먹을만하지 가자 목적지 가면서 여기있네 뭐야 야 잠깐만 하나밖에 안되네 진짜? 이건 좀 오반데 음식이라도 가져갈까? 어다가다 창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음식은 식당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자 어 게임은 뭐 똑같네 만원 먹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이제 루트도 알았고 후레시 3개 챙겨가면은 3만원 벌 수 있다는거 아냐 한 번에 개꿀이잖아? 그는 당연히 뭐 한칸 채워주겠지 시칼 하나랑 시칼보다 왠지 필드에서 먹는 칼이 더 셌던거 같은데 이번 게임에서는 어? 돈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이아 원래 2500원이 나와? 와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처음봤어 나 돈 나오는거 이걸 왜 드라 이씨 들어 죽었다 나 아 가다가 털어야겠다 아 돈 벗기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저렇게 먹는거구나 그냥 부수면 나오네 오고가다가 다 부셔버리겠어 난 저거 아니면 못먹는줄 알았어 기계를 칼로 때려가지고 돈을 번다는게 나 믿을 수가 없다 고것도 믿기지가 않은데 2500달러는 얼마나 큰 돈인데 250만원 아냐 거의? OOOOO 가자 총 없니? 이쁘나 이새끼야 꺼지세요 여러분 뒤집니다 시간 안남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가자 기계 없냐? 아줌마 죽어서 장사하네 돈 기계 없니? 2500원만 딱 주면 안 잡아먹는데 돈에 미쳐서 계속 처먹고 나잖아 진짜 없냐? 없으면 돼서 가 와 이거 어디냐? 와 너무 길헤리다 씨 몸으로 몸으로 들이밀어 회피하기 너무 좁구나 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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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봐 아우 씨 여기야? 어 여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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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보스전일 줄 몰랐어요. 나 세이브하고 오면 안될까요? 의미야. 이 막 묶여지도 않은데 이 어리석은 저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세이브하고 와야 된다고. 이 아줌마야. 정신 안 차려? 여기 싸울 거라고. 이 신나는 노래 뭐야. 아 미친. 진정해 저작권 호문이야. 저작권 따위의 구랄 내가 아니다. 퇴터이라도 구경할까? 불에서 덤비네 치사하게. 얘도 창으로 찌르면 쉬울 것 같은데? 오우 쟤가 빠르네. 얘네 이거 해보니까 쉬는 패턴을 찾아야 돼. 아어 봐봐 봐. 지금 거의 노디디야. 어이구야. 힘들어. 어 돈이 이렇게 많아? 건축은 데미지 너무 안 나서 안될 것 같고. 쉬는 패턴을 찾아서. 아 너는 경직이. 약간 투하구나. 아니네. 쉬는 패턴을 살 수가 없는데. 안 쉬는데 얘네. 근면 성실한데 어떡하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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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까지. 세대까지 오케이. 아 또 도망다니지. 건축을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들지? 오우야야야야야야. 이거 같은 데서 나와. 아 이거 조작감이 좀 이상하다. 봐봐. 아 저거. 정면 점프로 안 피해지네 얘는. 세대까지. 그리고 패턴이 안 되는구나. 데미지 들어가는 거구나. 된 줄 알았어. 쏙. 얘네 저 포스전을 하는. 끝내는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을 잘 배분해야겠네. 두대까지 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못 참없이 들어와 얘네들. 넘어가. 오우 예스. 이거 수리잖아. 안 되지 아줌마야. 솔직히 너무 약하다 너희들. 금방 잡겠다 너희는. 너희가 자체적으로 오래 걸리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를 봤을 때 선빵을 치는 형식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딘이 좀 애매한데. 아 햇빛 진짜. 아. 그건 좀 아니죠. 아 야 상도석도 없네 진짜. 쪼옥. 들어와. 아 너무. 너무하네 이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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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 현빈데. 으에에에에. 토하는 시간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나보다 빠르면 안되지 그게. 너는 안 마시는구나. 야 많이 날았다. 음. 육타작이면 잡을 것 같아. 그만 도와시고요. 죽으시고요. 뭐야 총 쏜 거야? 들이켜. 괜찮아 괜찮아. 막 마셔. 아 나오다 빠르다고? 아 무기 내구도가 후달리는데. 하아 이거 위험한데. 생각보다 튼튼한데. 벌써 무기 두 개 아웃이야 이러면. 반피. 먹을 거 좀 찾자. 여깄네. 그래도 농성 좀 해야겠어. 무기가 없는데. 야 칼 좀 줘봐. 한놈 죽이면 칼 줄라나? 무기를 원합니다. 아. 졸라 졸려라네. 무기가 없어 무기. 와. 모션 좀 봐. 어 정도는 이해하소서. 쪽. 뭘 거 너무 많아 여기는. 무기가 없어서 문제지. 소화기로 안 될 거 아니야. 아 뭐 진짜 무기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와. 먹을 건. 졸라 많아. 주먹으로 싸우실. 아 잠깐만. 그만 도와세요. 어 칼 있다 여기. 일단 들이키고. 뭐. 아우. 야. 왜 이렇게. 침묵이 심해. 얘네. 여기도 때릴 수 있냐, 근데? 앞에 안 아프니? 그렇게 마시고 아, 이거 뭐, 아, 이거 마시는 거구나 이거 원트에 잡겠는데? 너무 약한데, 얘네? 낑기셨어요? 아, 너무 흥이 안 나, 야 도망다니고 말이야 진짜 뒤져요, 이씨, 뒤져! 어, 졸라 무겁겠다 아, 그만 토해, 먹어야지 먹고, 먹고 토해야지 어, 그리 무는 거야, 야, 아저씨 이거 못 마시는 척 하네 딱 봐도 잘 마실 사이구만 하나, 하나 죽는다 하나, 쟤 죽으면은 알지? 쟤 칼 내꺼야,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냥? 별 깍지도 못했네, 이번에 봄이다 잘 가시고요 무기 내놓으시고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반쪽이었으니까 반죽음이네? 이 페이지? 아아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음, 너무 약했어, 이번 거는 메인이라서 약하게 만들었나봐 서브가 헤리였어 뭔지? 음, 음, 웃음 음... 음... 저를 믿을 것 같다.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랩이 들었고. 자기 자신이 있다면 이것도 이 해볼될 것 같다. 제가 아까 듣는 것 같다. T.K.가 다른 탑승에서 돌아왔다. 한 달의 돈으로 owes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랑이 되었다. 그들한테 오는 곳에서 만나면 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보셨을 기다려봅시다. 8시까지 만나서 뱅크에서 만나요. 그도 헬기 타고 가는구나? 월이랑 비슷하게 오마주하지 않았을까? 헬기에서 공격당해서 죽는걸로.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헬구 요가 아니라 아직 안 끝났죠? 저장국 계속. 이맵 되게 좋은거 아냐? 입구에 저 A팀 있으면은 왔다갔다 하면서 A팀 계속 인젠 되는거 아닌가요? 술마셔! 이거 뭐야? 아아 뭐야 왜그래? 아아 잠깐만 이벤트로 먹을 수 있지? 잠깐만 씨 세개 세.. 뭐 몇개 생긴거죠? 두개 생겼네? 특별 배달이랑 굶주림 고통 아아 굶주림 고통이 존브렉스고 음.. 저게 이제 잠복근무야? 비슷한데 있네 위치가 굶주림 고통을 먼저 해야겠죠? 어 일단 깨야되니까 빨리 가야겠네 좀 거리가 있는 관계로 너 진짜 많이 마셨다 얘 가져갈거 없니? 아 이거 있었네 이런거 야 이 좋은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 가져가 레베카.. 레베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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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나본데 원래 이런거 도와줬으면은 고맙다고 아이템이나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얘 칼 어딨냐? 나 칼 내놔 시체 있을거 아냐 죽었으면은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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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오오오오 만족 만족 갑시다 아 ATM 쟤니 안되는군요 실망이야 아 놔요 이것도 PP주냐? 어 10주네 와 세다 이거 이거 나 이거 좀 아까운데 좀 아낄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이거는? 이거 쓰자 비켜! 빠르다 배트보다 훨씬 빨라 진짜 훨씬 빨라 느껴지는 정도의 속도야 아 세이브해야지 한번에 깨버려서 여유가 넘치는데 세이브는 해야죠 화장실이 저쪽에 있겠죠? 음 저기 있다네 화장실 가자 흐흐흐흐흐흐 아아이 아유 진짜 이거 이씨 머리가 반짝거려서 더 공격당하나봐 원래 식당에 화장실이 있나? 공동으로 쓰는데가 있겠지 여기 있나보네요 자네가 세이브했던데네 소리 다 지켜주고요 아 저장호 종료했으니까 세이브할 필요가 없구나 됐어 해 하던금 세이브하지 뭐 야 이런 칼을 어디서 못만드나? 어? 저 존브렉스 사실 저 굶주림고통 안해도 돈도 좀 사면 될거같애 다 돈 모으는 법을 알았으니까 지금 여유가 살짝 넘치거든요 어 어 2타도 빨라 3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냐? 이쪽이라고? 어이 왔다갔다하는데 화살표 이쪽 맞지 통일해야돼 방향 어 가자 가자 상대 공격모션 나올거같은 타이밍에 써도 먼저 죽을 수 있다 너무 좋다 무기 어 anyway 생각보다 범위는 그렇게 안 길어 자 다시 값세다 컴퓨터랑 후레쉬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버비가 짧냐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짧아서 좋긴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내가 탈 수 있음 아 게임 수준 야 이거를 가진 녀석이 없는 거야 열쇠를 거짓말이야 어 ATM이다 아 아이씨 짜증나게 야 한방이네 5천원 좋아요 사도 되겠죠 이제 이 종식으로 먹으면은 다음 7만 5천원 쯤에 팔아도 살 수 있겠어 금방 후레쉬 3개 하면 3만원인데 존브렉스 퀘스트 빨리 깨자 이건 안 깨면 안되겠다 왜 그러니 근데 그 존브렉스 갖다줬던 애는 뭐 나 죽은 것도 없는데 걔 무려 존브렉스 무려 존브렉스를 갖다줬는데 내가 양심이가 있어 매력적인 여성 매력적인 여성 이게 뭐 저러는 거야 달려갑시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들고 다니는 거라고 한 번 가져다가 활용을 해야겠어 너무 심했다 이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심한듯 허공담뽀 허공담뽀 그렇지 안되지 어 드럽게 멀어 되냐 이거 오토바이 대체 어딨냐 나 오토바이 뭐 타라고 돈거 같았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쟨다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라이벌의 그거 라이벌을 죽이고 빼앗았잖아 들어가서 한 번 만들 수 있는 거 있으면 만들어볼까 시간 솔직히 나무 돌지 뭐 참 와 이거 이거 만드는데요 너 던지면 터치지 않을까 그냥 오 주는 것 봐 근데 너무 선들도 있고 느리다 아 뭐야 아 뭐야 괜히 만들었잖아 야 뭐야 여긴가 봐 여긴가 봐 내가 왔습니다 돼지 녀석아 왜 그래? 술 먹니 너? 어? 아 네가 다 처먹었어 여긴는 거? 어때 가자 싸울 수 있냐? 너랑 어울린다 야 정육점 아저씨가 생겼다 야 정육점 아저씨가 꾸미고 나온 것 같아 나름대로 이제 일단 존브렉스를 먹는 거를 우선순으로 잡죠 아 후레쉬 없니? 후레쉬 하나만 딱 가져가면은 일단은 꺼져 천천히 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게임이 이거 쟨 되는 거야? 이거 함부로 터뜨리면 안 되나? 뭐 쟨 안 돼서 만원으로 먹어야 게이득이고 이게 그런 거 아니겠지? 맵 지나가면은 다시 다 돼 있겠지? 이렇게 돈 버는 법 알았기 때문에 비싼 무기도 사서 쓸 수 있겠네요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존브렉스 일단 사는 거는 당근 빠데르고 야 그렇게 힘 난 돈 주우면서 나름 돈 많이 모인다고 기뻐했었는데 그건 돈이 아니었어 진정한 돈이 아니었단 말이지 여기서 돈 있는 거 뭉탱이 보고 기뻐했었는데 돈이 아니었어 좀 망가질라 그런다 너 줄까? 뭐 하니 뚱땡아 말 좀 해봐 그렇지 개 못 싸워 와 이거 좀 많은데 괜찮은 거 맞냐 이거? 포스터에 뭐 알려줄 거 없냐? 복싱 포스터 있는데? 없어 역시 그래도 사람 구하는 게 확실하게 많이 주긴 한다 어 무기 만들어서 100명 죽여야지 이제 맞는 거 아냐? 좀 효율 안 좋은 무기로 왜 벌써 7시가 돼가? 얘가 줄 거야 존브렉스는 아마도 이게 뭐냐? 이런 게 왜 있지? 나한테 주는 선물인가? 이제 여기서 계속 젠이 되는 건가 저게? 메인을 진행해서 나오는 건가 저런 게? 여기 아니잖아 이거 어디야 여기까지 왔어 미쳤어? 이거 원래 없었잖아 저기 인디안 있는 덴데 뼈 아 이거 뛰면은 점공되네? 뭘 점공이라니 대박이잖아 미친 그렇게 안긴 것 같다 점프 행백이라니 중댕하구만 빨리 와 뚱댕이 역시 보스 무기야 이렇게 또 성능이 좋진 않다 엄청나게 그냥 뭐 기념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지 종브렉스 종브렉스 미리 매기면 안되나 그랬나? 애초에 늦게 매기면 늦게 매기면 늦게 매긴만큼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종브렉스는 어어 필요하죠 종브렉스 잘 갖고 왔구요 예스 세이브하고 가자 18000 새 스케일 생겼다는데 드디어 생겼네 드디어 생겼네 어 드디어 생겨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 있었으면 진작에 다 쉽게 깼어 좋은 기술이야 가자 캐스트 하나 깨고 와도 시간 맞을텐데 아 어 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근데 저거는 뭐 됐고 쇼컷 먼저 갔다 오자 아 쇼컷 먼저 갔다 오고 그런게 아니구나 쇼컷이 여기였죠 빨리 깨고 오자 그냥 어흐흫 뭐 금방 하겠네 나 왜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짧아 경비원의 의무? 뭐 어딘데? 아 저 저기야? 뭐네? 일단 가자다 세이브도 했는데 뭐 두려워할게 없지 쇼컷으로 가는 화장실에서 뭐 아이템 해소하고 아이템이란다 그 캐스트 캐서하고 갔다 오는거를 목표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특별 배달 아까 떨어져있는게 특별 배달이었나보구나 아 저거 으음 지금 볼 필요도 없죠 이거라고? 이거라고? 호탄이냐? 존벌 엑스라고 붙여놨어 존벌 엑스라고 붙여놨어 존벌 엑스라고 붙여놨어 존벌 엑스라고 붙여놨어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냐 넌 더 좋냐 더 좋냐 저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 너는 쟈크 그린이요 너는 멈추지 사실 제가 3D 보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존비 사건을 일으킨 걸로 되어있죠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사람 sig représent 나 아까 멋모르고 눌렀으면 큰일날 뻔했다 보수 자월널버렸잖아 바로 오우 씨, 총 쓰네? 보스 무기인데 감당 가능하겠어? 응, 물약이 없는 걸로 기억은 하지만 저는 그 슬립인지 나발인지 보스 무기 잡고 어우, 이야! 개미진 별로 안 나온다 보기보다 여기 책 있네? 오, 저런 패턴이구나 야, 저거 이렇게 두 대까지? 괜찮네 음 너무 좋다 아야 아저씨 미쳤어요? 바쁘신데 말이야 나 아야 제목 판타까리 하는데 오우 야 쎄다 안전하게 하나 먹고 가자 그냥 오우 데미지 쎄다 아 먹고 어디갔어? 피했고 음 너무 호구신대요 아저씨? 잘 가시고요? 너무 호구신대요 아저씨? 어떡하죠? 실망입니다 쿠팡이었으면 이겼다 야 아이고 아이고 그룹이 쓸 것도 없네 어 야 존브 렉스 먹는 거야 내가? 저렇게 말하면은 딸 때문에 좀비 사건 일으킨 거 같잖아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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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총조 존브렉스다 나 존브렉스 두개다 와 이게 샷건이야? 일단 가져가 가져다 가져가 돈도 가져가 다 내꺼야 아 아깝다 내가 탈 수 있는거 아냐 신문지는 왜 아 신문지는 그 아이템을 쓸 수 있구나 하지만 난 지금 필요가 없단다 세이버 가자 천킬이다 천킬 거의 좀비 그렇게 안잡았는데도 천킬이야 아직 3시간 남았죠 가서 뭐 뭐 뭔 놈의 여인? 그 여인 그 해결해주고 시간 없겠지 쇼코스 돌아와서 이제 매겨야겠지 그러면은 음 시간 나면은 가서 돌아가는걸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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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냐? 흥빈이 저거잖아 이거지 이거 만약 보스면은 또 이걸로 죽는거야? 자 이 칼로 이거 꽤 좋아? 어? 엄청나게 뭐 넘사벽 괴사기묵이다 그런건 아닌데 준수하게 좋아 이런 칼 구하기 어려울거 같애 어디있냐 대체 아 아 왜이래요 슬래치애모 쓰고다니다 보스전을 써야겠다 사과는 그렇게 좋은진 모르겠는데 막 두타 때리고 한타 때리고 이럴거를 막 세타씩 때려버리고 세타까진 못대로 두타까지 때리는거를 한타 때리고 두타 때리는게 너무 세 데미지도 그냥 센데 장난감 모자 끼고 싶은데 아 여기야? 지나가면서 이건 뭐에 있는거야 일단 그곳 아니야 아이템 없냐? 회복냐? 여깄다 있을줄 알았어 어서오세요 뭐야? 어딘데? 여기 밖이라고? 아 여기야? 아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구나 뭐다냐? 개소리죠? 미쳤냐? 아니 미쳤냐? 근데 경험치 3만이니까 내가 데려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흐흫 처음치 3만일거 아냐? 얘네 3명인데 아 개새끼 가자 미쳤냐? 3명 구했으니까 3만이겠지 그치 이정도 경험치면 데려갈만해 얘네들 다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디 지구? 올라가자 올라가는 길 어디였지? 저기였나? 좀 머네 빨리 오세요 알아서 올 수 있죠? 딱 봐도 기 세보이는구만 쎈 논리구만 알아서 올라와 빠오르다가 아 샷건 쓸모 없을거 같은데 버릴까? 여기서 써버리자 그냥 내 생각에 샷건 쓸데없어 샷건이 둥글게 나오거든요 이거죠? 이건 좀 그래요 원거리에서 이제 둘러 쳤을때 쓰는건데 약간 시점나실 것 같고 한번 써와봐 생각보다 둥팔해출긴 하네요 아버지 올라간다 비집고 와라 야 운동하냐? 뭐하냐 쟤네 왜 저렇게 올라가냐 총에다가 오오오오 어디였지? 화장실? 기억 안남 이쪽이었나? 야 잘 싸운다 야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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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았나? 좋아요 여기 아니잖아 어디였지? 아 반대쪽이야 이씨 미안 어 되게 잘 온다 근데 얘네 신부랑은 다른데? 드레스랑 활동복의 차이인가? 여기 맞지? 어 아니야? 저기야 아이 정신 안 차진다 진짜 딸 맥이고 가야겠다 시간상 얘네 셋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기가 화장실이겠죠? 빨리 와라 자 존브렉스 살 돈도 있는데 얘네가 만원씩 다 훔쳐가긴 했는데 독한 놈들 겸치로 보상 받겠어 다 데려간다 이거 잠깐 왔는데 1시간 지난거야? 와... 뭐하냐? 아 아 고민형 방이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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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하는거야 나 진짜 아 짜증나네 고민형 있는 집이었지 고민형 있는 집 고민형 있는 집이 어디였지? 복장 코디 스포츠용품 다이아몬드 고기 게장 아 아 나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내가 들어가는 곳이었고 끝에 있는 가게라는건 기억을 하는데 어디 끝에 있는지 기억이 안났나 미인건 맞는데 확실하게 저기였나? 저기였나? 빨리와 미안해 끌고 다녀서 운명이야 만원 받았으니까 됐잖아 참 고생좀 할수도 있지 덕분에 좀비도 많이 잡고 얼마나 많이 이제 사람을 구원했어 좀비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더 이제 생존줄이 올라가지 않겠어? 빨리와 아 그럼 처음에 간대가 맞았네 나 본능적으로 잘 찾아가고 있었네 위치를 구분을 못했을 뿐이지 빨리와 잡히면은 얄짤없어 버리고 갈거야 그냥 여기 뒤에 고민형 있잖아 그치 그치 여기 맞네 빨리와라 어디서 붙잡히고 난리야 아파 죽겠는데 소세지빵 내가 구해줘야되니? 네 잘 오잖아 그렇지 그래도 시간도 잘 맞게되서 어차피 감히 기다려야되는데 잘 됐구만 야 그 총이랑 해서 그거는 해봐야겠어 봄인형 에이팀 털다가 에이팀 털다가 남아있네 그냥 봄 볼수록 아깝단 말이야 타고 가면은 개꿀일텐데 타고 가면은 개꿀일텐데 비켜이씨 버려 이제 필요없어 빨리와라 싸움박질 하지말고 뭐하는짓이냐 마체테를 내가 어디서 구해야되네 마체테를 한번도 못본거 같다 어째? 마체테로 헬리콥터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 궁금하단 말이야 빨리오면 과자 준다 선착순으로 일등 야 제일 먼저 처음 왔던 놈이 제일 빨리 왔죠 아픈 맛을 봐서 아는거지 가자 먹어 필요 없어 나한테 오 시간 뭐지 이렇게 됐네요 어 얘가 아까 그 스물 걔네보다 더 어려보이는데 서른 네살이야 사.. 육만이냐? 와 20맥스 경험치 뭐주냐 레벨 레벨 올린거 아니냐? 올랐는데 왜 아무것도 안떠? 일단 치료제 주고옵시다 힘들어 얘 딸름 딸름 아 개 귀찮네 그냥 대충 처먹지 아이템 없냐 좋은거? 숨겨놓은거 하나 있을거 아냐 하나정도 있다고 보통 아 다 여기다 박아놨구나 귀찮나봐 저는 좀 좁았는데 아 많네 엄청 많네 내가 모아놓은 거의 뭐 수집방이네 도박 가능? 와 여기서 도박이 돼? 전리품 흠 미친여자인줄 알았네 여기 있었구나 얘네들 아이템 없냐? 저건 있는데 왜 아이템은 없어? 도끼 하나 벽돌에 빻다 빻다 아 이 사람 있는데도 아이템 없을거 같은데 도박 도박하는 데가 있네 도박 중독자는 여기 넣어놓으면 되겠다 야 하하 하하 슬롯머신 돌리고 놀면 되겠네 혼자서 아 저거 할 때는 아닌거 같고 진짜 없네 어 바깥에 없으면 없는거겠지 뭘거 없냐? 너희들 소스만 먹고사나? 소스밖에 없네 먹을거 많은거 맞아 여기에? 대피손에 먹을거 있긴하겠지 그거 그게 넓고 너무 좀 그렇네 아 남의 아들 남의 딸내미 걱정도 해주고 야 착한데 자가 쉬 나옴 왜저래? 야 얼마짜린데 지금 당장 사도 5만원 5만달러짜린데 얼마나 비싼건데 지금 저게 죄송합니다 이사벨라가 원에 나왔던 히로인이죠 이사벨라가 원에 나왔던 히로인이죠 마지막 이제 진엔딩때 여왕벌을 모아서 약을 만들었었죠 종불핵성 그럼 괴가 만든걸 인거 아니야? 그것도? 이사벨라가? 좋아요 다음거는 열두시간 후 시간 넉넉하네요 다음에 여기서 가죠 재밌었습니다 뭐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